아주 잘한다. 강한 사람이다. 강력한 살상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스킬인데요 학살자의 공포입니다 아까 이렇게 지금 일러스트에서도 뒤에 보시면 덩치 큰 친구 하나 있죠? 발라르크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때릴 때마다 일정 확률로 디버프 효과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맞은 상대는 마방 물방이 확 깎입니다 물살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나중에 키우게 되면 좀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액티브 스킬 팬텀 스트롬 사령의 군대들을 지옥에서부터 불러내서 적에 공격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도장을 한씩 박아요 넌 죽었어 넌 죽었어 그리고 나서 밑에서부터 확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강력한 액티브 각성 스킬입니다 네, 영상 보여주시죠 맨 맨 멘